이번 시간에 페이지 301페이지 맨 밑에 무주물선점, 유시물습득, 매점을 발견하죠. 오늘 강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1번 무주물선점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쭉 나오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만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물건을 나눌 때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 이렇게 나뉘고요. 무주물이 두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무주물이 부동산이라면 이거는 국가소입니다. 무주물이 동산이라면 선점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점이라는 것은 먼저 점유한다는 얘기죠.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무주물선점이라고 하고요.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소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주물이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백년 지나든 천년 지나든 소멸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반짝이는 게 있어서 주둬봤더니 고려청자다. 이거 무주물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누군가가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 소유자가 결국은 그 소유권이 뭐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천년 지났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무주물이 아닌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 쓰레기 같은 거죠. 우리가 폐지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폐지를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죠?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고 무주물인 동산이니까 먼저 잡는 자가 있냐는 거죠. 따라서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이 가져가게 되면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나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 같은 거죠. 이것도 뭐죠? 무주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사냥을 했어요.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뭐죠? 무주물이기 때문에 저에게 소유권이 기숙이 되는 거고 제가 강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이것도 뭐죠? 제 거죠. 왜요? 무주물이기 때문에 선점이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302페이지 법존에 나와 있죠. 252도 사망 보시면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죠. 예를 들어 제가 소를 키워요. 야생동물이 아니죠? 소를 키우고 있으면 그것은 무주물이 아니라 뭐예요? 유주물인데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가 바꾸러 나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건 무주물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죠? 유실물인 거예요. 유주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산에서 다람쥐를 잡아다가 치웠는데 이 다람쥐가 다시 산으로 도망갔다면 뭐로 바뀌는 거죠? 무주물로 바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주물인 동산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해야 되고요.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유주물입니다. 유주물은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일단 둘 다 유실물인데 유주물인데 개발, 구별한 개념은 뭐냐면 발견하기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물이라는 것은 발견이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하다면 매장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면대 위에 반지를 놓고 세수했어요. 깜빡 잊고 뒀단 말이죠. 그 반지가 세면대에 있다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실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반지가 세면대에 하수로 들어가서 하수관에 처박혀 있다면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매장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느냐 없는 문제가 아니라 발견이 곤란하나 용이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일단 둘 다 유주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실물기원의 경우는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를 하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요건으로써 유실물은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점유가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철역에서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럼 뭐죠? 유실물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가방을 주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점유를 취득하긴 했는데 소유자를 꼭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저의 점유는 뭐가 아닌 거죠? 자주 점유가 아닌 거죠. 그래도 6개월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그 가방에 대한 소유권을 뭐가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하여야 하지만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매장물은 말 그대로 발견입니다. 따라서 점유 취득 자체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의 특화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첨부해가지고 부합거나 가공으로 갑니다. 일단 이 부분은 독립된 시험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다른 부분과 결합이 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부합이라는 것부터 정리해 보죠. 부합이라는 말은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결합됐다는 얘기에요. 근데 만약에 물건끼리 결합이 됐으면 달라붙었다면 분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물건끼리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합니다. 교재 한 번 읽어볼까요? 자, 304페이지 하단에 양가를 2번에서 부합이 있죠. 의 보시면 부합이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뭐가 되세요? 결합하여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죠. 다시 말하면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되는데 분리할 수 없을 때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고요.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자고요. 일단 부합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항상 우리가 민법을 정리할 때는 원칙 원칙 두 물건 중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 전체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주된 곳이고 어떤 것이 정리된 곳인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달라붙은 물건의 가액의 비율로 뭐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시험에 나올 때는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나와요. 자,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 주종을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뛰어 뛰어 넘겨 뛰어서 동산끼리 부합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된다.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불리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가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동산이 더 싸고 동산이 더 비싼 물건 이라 하더라도 누가요?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가 있겠죠. 만약에 권원이 존재 여기서는 예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와 수목입니다. 토지와 수목이 되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인 거죠. 이런 얘기겠죠.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땅이 있는데 가벳 땅이에요. 을이 가벳 땅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뽑으면 죽겠죠. 나무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나무는 을이 심었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가벳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을에게 가벳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권원이 존재한다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가 되는 거죠? 의뢰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식자인 경우에 그것이 권원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함으로 토지 소유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벳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을이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에게는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 수목의 소유권은 의뢰 소유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병이 왜 나무를 심었냐면 임차인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나무를 시었 말이죠. 이것이 권원이 될 수 있느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나무를 심은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것은 권원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나무를 심었더라도 무단으로 심은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갑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인 거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으로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도록 허락할 권능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타인에게 나무를 심으라고 동의했더라도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토지와 농작물이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권원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또 동의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동의도 없이 아무런 권원 없이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었더라도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거고요. 또 농작물의 경우에 부합하지 않기 위해서 명인 방법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동네 할머니인 을이 아무런 권원도 없이 갑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농작물 배추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몽골몽골 뭐가 났어요? 기어나왔어요. 배추가 뭐라고요? 몽골몽골 기어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토지 심었더라도 누구 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물론 농작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도 할 필요 없어요? 명인방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권언도 없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경작자 소유가 되기 위해서 명인방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왜 이렇게 판시할까요? 침해 기간 문제입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길어봐야 몇 개월이라는 거죠. 3, 4개월이에요. 5, 6개월. 침해 기간이 대단히 짧기 때문에 굳이 그 농작물을 뺏어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부동산과 부동산. 우리 민법은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부합을 인정합니다. 부당산끼리 달라붙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증축한 경우죠. 증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합한다는 말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도 갖게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이 우리 수험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 가베이 소유입니다. 그런데 을이 가베 건물 위에다가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물론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무단으로 증축했으면 당연히 부합하는 거고 을이 어떤 권을 가지고 증축 했더라도 이 2층 부분은 1층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베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함으로 증축된 부동산의 소유지권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팔이 했다는 다만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갑 소유 1층 건물에 을이 증축했다면 이 건물은 갑의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뢰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여기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나오네요.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중축이 됐으면 어떨 것이냐 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저당권 회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회력이 2층 까지 미치는 거죠.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 뿐만 아니라 2층 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회력은 1층 에만 미치고 2층 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 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2층 에 대한 소유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중축한 사람이 임차인이 거나 전세권자 인 경우도 문제되겠죠. 임차인 전세권자가 2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은 임대인이나 전세권 설정자인 원래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됩니다. 다만 임차인 전세권자가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2층에 대한 소유권은 임차인 전세권자가 갖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참고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팔린다면 출구의 독립입니다. 만약에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가야 되는 거라면 부합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2층에 독립된 별도의 출구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꼭 정리하시고 교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306페이지 오시면 부합물 해가지고 1번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 탱크 유료 저장 탱크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증축된 부분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만 이용상 독립성이 부합되지 않은데 그 독립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점을 읽어볼까요? 306B 상단에 2번 판례입니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의 부합 여부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비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을 개최가 될 수 있는 여부 및 증축하의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큰 의미는 없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동상 간에 부합해가지고 원칙 예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혼합입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혼합이죠. 그러니까 물건끼리 섞인 거예요.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그것을 분리할 수 없을 때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섞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이 혼합가됐다 섞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정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갈개 비율로 혼합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가공입니다. 가공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가공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은 재료 소유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가액인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오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로 소유자가 누군 거죠? 갑인 거죠. 그런데 을이 갑의 오렌지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주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수는 누구 거예요? 재료 소유자인 갑의 것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가공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치가 증가되겠죠. 가치가 증가되더라도 재료 소유자 거라는 거예요. 가공자 소유가 되고 단순히 가치가 증가되는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대단히 많이 증가되어야 하지만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책이라는 것은 종이 값은 몇 번 안 하는 거죠. 가치가 어떻게 현저에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때 책의 소유는 가공자인 누가 소유가 될 을의 소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다액이 아니라 현저의 다액이어야 가공자 소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307페이지 오시면 소유권에 기여 물건조 청구권이 나오죠. 반환 청구권 나오고 넘겨보시면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물건조 청구권 할 때 소유권 기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 드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란 얘기죠. 다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309페이지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값 소유 X2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외 의리 건물 신축 하죠.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건조 청구권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복습입니다. 그림을 그려오자고요. 지금 가압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의리 사용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모였다는 거죠. 신축을 했다는 거죠. 의리 신축 보시면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지금 일부가 병이 임차인인 거주가 없겠네요. 임대하여 현재 의배병이 Y건물 일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의미는 틀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려고 자 지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은 의뢰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자 청구의 주체는 물건자 이어되는데 이 토지는 갑의 소유이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로써 건물의 철거 청구는 가능한데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의뢰의 소유이니까 의뢰에게 건물을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것 두번째 갑은 의뢰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의뢰니까 이렇게 건물을 철거 해 주신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의뢰인 거죠. 따라서 병과 같은 직접점유자 임차인에게는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갑이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철거하려면 이 병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은 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과 병간에 뭐가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했더니 을이 철거해 줄게. 그런데 병을 어떻게 할 거야? 을이 병한테 나가서 철거하기는 병이 뭐라고 아저씨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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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왜 내가 납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을 내보낼 수가 없으면 철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결국은 태거 청구는 갑이 한다는 거죠. 임차인 병에게 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야 복잡하죠? 그래도 기억해야 되죠? 그럼 보자고요. 1.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내 땅 달라는 얘기니까 저거 같은 말이에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태거를 구할 수 있다. X. 을에게 태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태거를 구할 수 있다.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천인 병에게 태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8입장이죠. 5번. 우리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죠. 만약에 이 건물을 정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정이기 때문에 정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따라서 갑은 정상대로 철거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이 내용까지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공동 소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수업들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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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